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OT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디님, 기본 개념 강좌가 있고 스피드 개념 강좌가 있는데 스피드 개념 강좌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개념을 더 빠르게 정리하려고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스피드 개념이 왜 필요한지 물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떠올랐을 것 같아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은 나는 어떤 용도로 이 강의를 활용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OT를 통해서 혹시라도 기대했던 건데 이거는 안 해주네? 이런 유의사항들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철투철미 개념 강좌와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 동일한 책으로 진행이 되고 동일한 내용인데 어떤 차이냐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먼저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빠르게 빠르게 개념만이라도 정리를 해보고 싶다 사실 개념서 읽으면 개념이 더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강사고 선생이지만 책을 계속 읽어보면 집중이 잘 안 돼요 몇 페이지 읽다 보면 이 책에는 꽤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정리된다는 느낌보다는 아는 내용, 아는 내용, 아는 내용 이런 느낌으로 쭉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보는 이유는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집중력 있게 우리가 정리를 잘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 보실 것 같습니다 압축 쪽으로 빠르게 빈틈없이 개념과 핵심 자료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기본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학생이고요 N수생 중에서 노베이스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3등급 이상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제 4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개념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기 때문에 개념형 문제를 많이 틀린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나는 노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겸손하게 철두철미 개념 완성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는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3등급 이상이야 라고 하면 이런 스피드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으로 나는 공부해 본 적이 있어 라는 고3 수험생들 그 중에서도 N수생과 마찬가지로 공부는 해봤는데 나는 너무 잘 안 한 것 같아 거의 안 한 것 같아 이건 이제 노베로 인정하고 철두철미 개념 나는 내신에서 그래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스피드 개념은 정말로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한다고 보다는 문제에서 출제되는 수능 필수 개념만 쫙쫙 액기수 뽑아가지고 빠르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또는 배경 지식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내신으로 학습했다 하더라도 거의 노베이스 상태면 철두철미 개념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속속 스피드 개념 이렇게 구분해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베이스 학생은 수강 불가합니다 교재는 올해 철두철미 개념 완성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강의 듣는데 강의 내용의 꼼꼼한 부분을 내가 필기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강의를 다시 보셔도 되지만 필기노트를 올해 버전을 구입하시면 좀 더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철철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선생님 다른 강사분들에 비해서 한종철 필기노트는 비쌉니다 2만원이나 하죠 근데 이게 다른 강사분들은 제가 회길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과탐 강사들의 개념 교재 필기노트는 한 권이야 한 권 저는 이제 필기노트가 두 권입니다 이론편과 철철 로직 스킬편이 구분이 되어있어요 두 권 그러다 보니까 필기노트가 가격만 보면 다소 비싸 보이는데 받아보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드리고요 강의 구성은 총 12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원 필수 개념과 핵심 자료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유의사항은 올해 철철 개념 교재에 수록된 탐구해제, 탐구자료, 철철 로직이라는 스킬을 강의하는 부분 이 부분은 속속에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너무 또 소비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2022 철철 개념 강좌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촬영 및 업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월 21일날 제가 이 OT를 촬영하는데요 2월 23일날 매주 금요일 업로드를 하도록 할 거예요 완강은 3월 중에 진행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로드는 매주 금요일날 한꺼번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방식은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험생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노력만 해서는 안 되겠죠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이 30분짜리 과학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대박 화이팅!